동화제약이 국내 최초로 3D 프린팅을 융합한 환자 맞춤 의약품 개발에 나섭니다. 동화제약은 3D 프린팅 기술 기반 맞춤형 의약품 개발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3D 프린팅 기술을 경구용 의약품 제조에 적용하는 국내 첫 사례입니다. 특히 이번 과제는 전통적인 제약산업 생산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고자 챌린지 트랙 과제로 선정됐습니다. 챌린지 트랙은 업종별 기존 연구계 발사업에서 추진되는 산업적 파급력이 높으면서도 도전성이 높은 과제입니다. 이번 과제를 통해 깨인 맞춤형 3D 프린팅 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한 원천 기술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